백댓스 지현아 형들, 상아야 이거 뭐야? 마이크를 하키스해 지현아, 마이크를 하키스해 마이크를 하키스해 상아야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지현아 신기하다 설마 해서 해봤거든 되게 신기하게 나가네 지현아 지현아 인상 문제 있어 너 인생 문제 있어. 야 조심해야겠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거. 야 못 간다 이거. 어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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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네. 지훈아 종칠 거야. 이큐타포. 아니야 무슨 한방위 제기네 콤보 있었는데 알려줬었는데. 형모야. 형모야 이거 위치가 안 보여. 어디로 던져 있는지. 네. 어 위치가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라고요? 이중. 네. 종칠 거야? 뭐라고요? 앞을 보면 뒤로 던져 이거. 오케이. 종칠 거냐고. 자기이긴 하나 이거 약간. 진짜로. 이거 이거 못 피한다 이거. 멋있다. 못 피한다 이거. 나 이거 지금 하고 싶다 이거. 나 이거 하기 힘들다 근데. 멋있어 팔로. 이거 미치긴 했네 이거 약간. 개마름네.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기술 맞아 이거?